3장 돈 좀 빌려줘 한 50만원만 빌려주라 또요? 전에 빌려간 돈 아직도 안 갚았잖아요 전에 빌려간 것 때문에 저 돈 없어요 내가 너한테 돈 빌려갔었나? 돈 갚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전에 용돈 받았다며 원한다면 증서도 써줄게 아 진짜 그렇다면 잠시만 붓나와라 붓필 이자도 일주일에 천원씩 붙여줄게 너 혹시 종이 있니? 우리가 얼마나 친하다고 또 빌려가요? 전에 빌려갔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었다고요 이상한 애야 딴 애한테 빌리지 뭐